안녕하세요. 종교 알아야 바꾼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혼자 합니다. 우리 김송혜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대기 중이셔서 당분간은 아마 우리 방송에서 뵙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개총수님도 우리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람을 많이 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구해져서요. 오늘은 혼자 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엿장수한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혼자 떠드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제가 밤마다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이 자리는 우리 개총수님 자리이긴 한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회입니다. 8회. 교회에 왜 못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을까. 아마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제가 굳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방역당국들, 의료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 일용직 분들, 열거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게 뭐랄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제발 온라인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30, 40% 이렇게 해도 이야기가 나오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저도 목사로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목사로서 사는 이 시대가 목사로서 살기에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꾸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신념에 근거한 종교전쟁만큼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종교전쟁이 제일 어렵습니다. 신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 뭐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것을 그들이 각성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강행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전부터 계속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될 거다. 또 어찌 보면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일을 가속시키는 그런 분들이 지금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제 그젠가요. 우리 총리께서도 이제 제재하겠다. 정부 권고안대로 듣지 않고 예배를 무작정 강행하는 돈 제재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 안전이 종교의 자유에 우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탄압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종을 하라거나 종교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좀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우리 교단,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찌라시성 그 공문을 보내서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면서 또 최근에도 또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형마트나 다른 곳은 왜 폐쇄 안 하고 교회에만 압력을 넣느냐. 일단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교회에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 시설입니다. 카톨릭이든 불교든, 카톨릭 불교는 협조를 비교적 잘 하고 있고요. 교회만 유독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마트와 비교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진짜 장사를 했구나라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 정말 생명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못되고 이상하고 심지어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고 또 자기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고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전에 기복신앙 때문이다. 복을 구하는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저도 실은 목사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못돼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의 군목으로 한 9년인가 있었는데 그 공군 군목을 할 때 마지막 한 7, 8년쯤에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너무 상식도 없고 제가 상식을 말하는데 그 상식이 마치 교회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심지어 목사가 이런데요. 심지어 목사가 이런데 교인들은 어떨까?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상식을 가진 분들이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기초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시대에 교회를 가기가 쉬울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신앙이 없었으면 저라도 교회 가라고 하면 저 교회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악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던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인간이 이런가 그리고 왜 교회와 이런 사람이 많은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사람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처음에 숨었습니다. 숨고 위장을 했습니다. 위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뭇잎으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위장입니다. 위장 두 번째는 아담이 여자에게 탓을 하고 여자는 뱀에게 탓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담이 사람의 탓을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뭘 하냐면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죄를 짓고 한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위장을 하고 두 번째는 남의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장을 하고 남의 탓을 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악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장을 하고 책임 전가를 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쉽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위장을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남의 탓을 해버립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아버지가 아빠가 어린 나이 때 좋아하던 어떤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깨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닌 척 위장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내가 안 했다고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 남의 탓을 하거나 특별히 위장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위장을 하기 제일 좋은 것 특별히 교회 교회에는 신적인 권위를 뒤집어 쓰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왜 됩니까? 교회에서 장노나 집사나 직분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신적인 권위를 써요. 내가 속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바보 같은데 자기가 자기도 자기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신적인 권위를 뒤집어 쓰면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존중할 거라고요. 제가 최강욱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청와대 가시기 한참 전에 영화 시사회에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강욱 비서관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죠. 변호사님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아 저 목사하고 제가 공군 국목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관 그때 당시에 변호사님이 인사를 꾸벅하면서 어 이거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를 대놓고 그렇게 뭐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목사들 뒤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적인 권위를 뒤집어 써버리면 그 어떤 것보다 위장을 하기가 쉽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왜 이상한 목사들이 많으냐? 그래서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위장 자기도 모르고 이거는 자기가 계획하고 이거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도했다라 자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어찌 보면 모를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유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꼭 교회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격장애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답니다. 교회에는 평균적으로 한 20명당 한 명 정도 이렇게 인격장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격장애는 이것을 병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병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20명의 한 명꼴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악한 사람들 특별히 이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죽는 것 만큼이나 힘듭니다. 차라리 죽고 맙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꽃만큼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인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나경원 같은 정치인 어떤 심정일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장을 하는 데 도사 합니다. 아닌 척하는 위장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속은 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위장을 하고 있어서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척 합니다. 최대한 겉으로는 우아한 척 해요. 그래서 말도 되게 우아하게 하고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보여요. 누구죠? 이은재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우리 정광훈 한테 이은재 의원이 붙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말도 꼭 뭔가 우아한 척 하면서 그런 투로 말을 하잖아요. 사퇴하세요. 이러면서 말을 꼭 그렇게 우아한 듯이 자기 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무엇인가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일까? 자신은 털끝 만큼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은 끝도 없이 악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털끝 만큼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끝도 없이 악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모나 자기 아내가 했던 일을 우리 조국장관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궁금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모를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몰라서 그래. 알면 저렇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몰라서 저럴 거야.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모르지 않는다고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예를 들면 나경원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서 실험하고 또 자기가 나경원 비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해도 지금 미생연구소 소장님께서 열 몇 번 지금 열 한 번 차 고소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발하셨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떠들어야 돼요. 밖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댓글에 목사가 사람 정제하네. 정제할 수도 있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는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 안에는 우리 삶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공의가 없는 사랑이요. 우리 아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여러분 자녀들 중에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망가뜨리고 싶으냐? 그러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라고요. 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그러진 사랑이고 그것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를 포함해요. 공의와 사랑. 기독교 신앙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의를 사랑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미 너희를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는 것 정죄라면 정죄일 수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것은 정죄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모른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느냐 알아요. 나경훈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느냐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그렇죠. 인식하니까 숨긴다는 것. 그렇죠. 그 숨기는 게 죄인지를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려고 하고 자기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까? 기쁘게 살까?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경우에 나경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똥줄 타고 살겠습니까? 이게 총선이 잘못 뒤집어지면 뒤집어진다기보다 총선이 만약에 그쪽 자기들이 지지하는 또 자기 당이 패하면 지면 야 이거 공수처 통해서 밝혀지고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얼마나 진짜 똥줄 타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거다. 지옥을 이미 살고 있는 거다. 물론 지옥이 존재하겠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 속이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뭐 하지 못하는 거죠. 리플레츠 공원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더 길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 목사님 저는요. 진보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 제가 속한 교단은 합동이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고요. 제일 큰 교단이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처럼 보수가 없죠. 그러나 진보라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또 제가 가진 신앙의 양심으로 저는 그래서 맞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할 뿐인 것이고 또 목사로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제가 진보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주 누구보다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보수적인 신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을 어떤 교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해외에 나가도 교포들 중에서도 꼭 사기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교회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장노호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교회 다닌다는 인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도 장노호에게 또 사기당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앞에 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안 당하려면 교회 다닌다는 걸 믿지 마시고 교회만 다닌다고 믿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그러면 상대하고 그래도 좀 대적도 해주고 만나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죠. 그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찰 이게 되는지를 꼭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도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겠죠? 자기 성찰을 못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백 번 다니고 수백 번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종교 해체가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잘못하면 종교가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우리 지금 한참 더불어시민당 하시는 우희정 교수님하고 불교적 방송 가서 방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우희정 교수님은 그래요. 종교가 사라질 것 같다. 실제로 종교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학에 가지고 있는 행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성찰 자기 성찰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황교안 얘기하잖아요. 황교안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 직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이야기들은요. 다 이 두 앞에 두 가지 조건은 이것이 포함합니다. 직면할 줄 알아야 성찰도 할 수 있고요. 직면할 줄 알아야 자기 잘못도 인정할 줄 압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이명박이나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죄송한 건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회피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싶어서 교회에 다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교회에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제가 이제 밤마다 저희 양희삼TV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제가 팟캐스트로 팟방에서 팟캐스트로 방송을 한 지가 7년째입니다. 제 닉네임이 3프로 목사였어요. 3프로 목사. 왜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을 가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3%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바닷물도 염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염도가 한 3% 4% 정도 된다고 하고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 시대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도 한 3% 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해서 제가 그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짜들은 다 가고 사라지고 껍데기는 다 빠지고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남아야 하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클래식블루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요. 서글퍼지죠? 저도 서글픕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서글프고요. 제가 제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제가 조금만 더 빠른 시대에 목사가 됐어도 이렇게까지 부끄럽지 않을 텐데 참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다니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는 분들 많고 그런데 그렇죠. 좋은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개청수님이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저 우리 여기 시사탑 봤을 때 촛불 민주시민 촛불교회 만들자고 그래서 저는 순간 이렇게 봉쩌가지고요. 그랬는데 아 진짜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있었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교회를 다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우리 민주시민 촛불교회 제가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서울이나 한 곳에만 세우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 곳에 세워지도록 제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도 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 정말 좋은 신앙 안에서 좋은 교회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주입니다. 제가 우리 들어보니까 언론 알아야 바꾼다가 화요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우리 정치 클리핑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다음 주부터는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대신 반성문 쓰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꼭 정광훈 같은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진짜 반성문 쓰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월요일마다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우리 진행할 분 모시고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